안녕하십니까 이순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의혹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그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김성진 대표 그 대표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에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한 김성진 대표는 지금 30일 날 서울경찰청에서 창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알선수죄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이준석 성상납에 대해서는 업소에 카드 결제 내역도 있다 또 뭐 이렇게 이런 정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또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53%가 이준석은 당대표에서 하루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지금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조충열 안동 데일리 기자를 모시고 이준석 성상납 의혹으로 인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대담 방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저는. 굉장히 일선에서 진짜 너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서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굉장히 그래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님 보시기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 이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당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법대로 법을 또 조사까지 지져본 뒤에 윤리위에서 처벌을 하겠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우리 정치인들 정치가 지금 3륜이 4륜이 4륜이 얘기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누가 당대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도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사퇴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옛날 같으면 어느 정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이 그렇게 되더라도 사과하고 묻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서였는데 지금 현재 21세기 2022년 현재는 지금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지금 30대입니다. 네. 글쎄 말이에요. 30대고 이 성상납을 처음 받았을 때가 20대였어요. 그러니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이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금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힘 전신에서 그때가 자유한국당인가요? 그렇죠. 젊은 청년들의 인재영임을 통해서 세신을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여기에서 잘못됐다. 이런 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준석뿐만 아니라 그때의 박근혜의 퀴즈이 좋은 정치풍도를 배워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준석은 특히 방송 출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이 그렇죠. 맞아요. 계속해서 방송을 굉장히 많이 출연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준석 정치인이 지금 10년이 훨씬 넘거든요. 넘었죠. 맞아요. 그런데 방송에 그렇게 많은 출연을 하게 된 그런 뒷배경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언론사를 다니는 우리 기자들도 이상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인들이 기사들이 모르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방송 출연이 그냥 뭐 어디 방송을 틀면은 계속 이준석이 나와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당대표 할 때도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될 때 우리가 그 처음으로 이게 지금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이 아니고 국민참여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대표를 뽑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장을 뽑는데 제가 6학년 6반이며 1반, 2반, 3반 친구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우리 반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래서 그 당시 당대표 선출할 때도 작년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맞아요.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때 당대표 뽑으면서 사실은 당대표 처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때 이준석 때는 공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차이가 굉장히 나는 이준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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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서 여론이 완전히 이게 이준석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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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이제 당대표가 사실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석연치 않습니다. 아 기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반장을 뽑을 때 나머지 꼭 자기 한 반에서만 뽑으면 되지 네. 반에 네. 맞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당대표는 뭐냐. 그 당시 당대표는 뭐냐면 네. 네. 우리 지금 지방 대선, 상구대선도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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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6.1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담을 규합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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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합해야 되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극기, 특히 태극기 드신 분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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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윤리위원회에서도 지금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7월 7일이죠. 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은 본인이 어떻게든 안 나가겠다고 지금 버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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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저는 이 문제 이맘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실 과거에는 이런 데 진단들이 있었고 언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고 원칙이고 그다음에 당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은 당에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의 현저한, 당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판에 들어가서 구속을 한다든지 그런 법률적인 심판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인 자퇴를 돼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윤리위원회에 해부된 사람은 당의 윤리위를 열어서 조치하면 돼요. 네. 그런데 위원회를, 그렇죠? 당위원회를 징계 결정을 할 회의를 열어서 당의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한 번에 다 모일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공당에,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러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대표의 이런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끌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그리고 또 공격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더불어민주당의 성추행 문제가 충청도 국회의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다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재인 같은 경우에도 17년 당선될 때는 46.72% 지지율로 당선됐는데 당선되자마자 계속해서 지지율이 80% 이상을 고공인진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40대 초반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여론조사가 공정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제대로 살펴볼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보면 김성진 아이카스터 대표가 지금 그전에 어떤 이 사람이 중소기업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보도 이미 다 났지만 자기가 개발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그 사무실을 와서 방문하고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주선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진짜 그래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김 써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까지 했어요. 스케줄까지 김성진 변호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 순간까지 왔는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이준석이 진짜 성접대 아니래도 지금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어쨌든 저도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가 문제 삼지를 않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당에 와서 어떤 분들은 토사국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토론회를 보며 이준석을 보호해야 된다. 이준석이를 꿈나무다. 앞으로 미래의 정치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명목적으로 지지면 반대지 없습니까 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준석이 진짜 전에 20대 때에 맨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퀴즈로 처음 이렇게 정치계에 입문했을 때 그때 저도 어디 방송에서 봤더니 그것들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아주 말도 잘하고 굉장히 진짜 아주 참신한 절망이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러는데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을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다 자기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러낸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을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군대 가면은 뭐 뺀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벌써 20대 말이에요. 20대. 28, 29살 때였다니까 그때가요. 정말.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바로 그런 일이 터진 겁니다. 네네. 맞아요. 한 차례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한 차례도 아니고 20여 건 정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김소년 변호사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지금 저 모양인데 이런 상황을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만 있고 법무부 장관 하지 말라고 집안에서 사실은 하지 말라고 자네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 하지 말고 이걸로 그냥 욕심을 봤으면 좋겠다. 네네. 그거가 조국 아니에요 바로. 조국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고 법무부 장관을 그냥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리수가 던져지면서 네. 자 이제 그 조국의 개인에 대한 비리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자기 딸 아들 문제. 그 다음에 부인 문제. 부인 문제. 부인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잖아요 정말. 이게 뭐 조작의 그냥 달인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요. 양심이라고는 진짜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태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오신 분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가 거의 그냥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1등 공신이. 맞아요. 추미애도 또 추미애 얘기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추미애가 보면 아주 거드럼 피우는 어깨를 막 이렇게 다니면 거드럼 피우는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저는 원래 자세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대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거드럼 피우는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저도 피우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도 좀 추미애라는 분이 라디오 출연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같이 방송에 나가신 분인데 방송이 그 지나면은 포장마차라든지 가서 술도 한 잔씩 드셨으니까. 그런데 술을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기타 또. 남자같이 욕까지 하고 이랬던 얘기도 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추미애 같은 경우에도 법무장관 하면서 자기 아들 문제가 됐습니다. 수사가 지금 곧 들어가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렇게 추미애라든가 아니면 조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던 박범계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 이준석이 고스란히 답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여기에 대표주자가 바로 직전에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재명을 보십시오. 맞아. 이재명. 네. 일단 이분들은 일단 몰라. 내가 모르는 일이야. 더 뻔하게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서 이준석도 보십시오. 처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 그거? 그런 일이 없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아마 시민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준석이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아마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핵심 증거는 뭐냐. 비서실장이 왜 그... 그만뒀잖아. 사퇴를. 사퇴도 했지만은 7억 약정서를 써주셨으면. 맞아요. 7억을 투자하게끔.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이게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미 정서적으로 재판받는 것은 이준석 개인의 문제로 해서 갈 길이고 지금 이준석은 국민의힘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로서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에 비중을 두고 이분을 윤리에 해당 행위라든지 우리 정서에 맞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에 잠깐만요. 한 번. 조금 중간에 이수님TV에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이것을 꼭 하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꼭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이카스트의 그분의 변호인이 됐어요.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와 또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성매매 업소에서 결제했던 카드 그리고 그때 환불도 했대요. 또 환불내역 등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김소연 변호사는 또 2013년도 벌써 9년 전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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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 아니 7월 11일 날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 김성진 대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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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해 줄 사람이 두 명을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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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두 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연결시켜서 한번 힘을 쏴보겠다. 네.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변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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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언급한 그 두 명. 그 두 명이 이렇게 형님처럼 이준석이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또 기업인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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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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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보면 국가와 진짜 잠깐만 한번 김소연 변호사도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투사로서 진짜 우파 투사로서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도력이 지금 사라진 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이 저 모양인데 지도력도 없고 뭔가 진짜 가장 여당의 당대표라면 그래도 뭔가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완전히 다 바닥에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력 국가의 지도력은 진짜 상식과 법이 아니고 일단 윤리 도덕성 이런 데 가치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면 그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지금 각이 간당간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야 되고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윤리와 도덕성 이것들 진짜 분명하게 이걸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도덕입니다. 네. 그것은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예요. 네. 이것은 범죄자의 발언이에요. 이게 뭐냐. 범죄라는 것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되셨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합격하게 검사가 권력기관이 증거를 가지고 단죄하는 것이 맞죠. 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당 당이라는 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고 국가의 안보 그리고 모든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요구되는 것이 지식이라든지 법을 내가 어기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한 고도의 도덕윤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높은 가치를 둬야지 법을 단순히 어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사법 처리 안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가 계속 법을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시효가 지나가지고 범죄 사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 범죄가 무죄가 됐으니까 처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가 고스란히 그냥 여기서 무죄로 해가지고 나는 무죄 받았으니까 당대표 계속하는 거 이상 문제없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선진국과 우리가 국민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정치인들의 지도료 그리고 권위가 아니고 권위주의가 아니라 명예를 정말 본받을만 하다. 도덕적 우위에 서야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의 당원들한테도 안 좋고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떳떳하면 빨리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사자들 불러가지고요. 내가 물어봐라. 내가 모든 것을 답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은폐하려고 하고 뭔가를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젊은 청년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맞아요. 걱정이 앞섭니다. 완전히 벼랑껏 전술 아닙니까? 네. 이준석이 하는 전술이 정말. 지금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신문 기사가 지금 나온 것을 봤는데요. 끝까지 가겠다는 것까지 이준석이. 예를 들어서 판결이 유죄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 항소도 하겠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예. 끝까지 가겠다는. 네. 정말 정말 양심도 없고 정말 젊은 사람이 어떻게 참 저렇게 개망난이가 됐는지 정말.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정치의 상황이고요. 이 정치의 상황이 이런 것은 우리 지식인들,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좀 어느 정도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저를 그러면서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가 이래야 되는지 저부터 돌아보고 정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정말 그 이타적인 그런 마음에 그냥 전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 보니까 세홍지마님이 성접대왕, 조선시대왕으로 보래라. 네. 이렇게 이렇게 하셨네요. 지금이 왕조시대들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하바드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옛날 기성세대 정치인들의 납부 못된 짓만 구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모습에서. 글쎄 말이야 하바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창창한 젊은 날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진짜 이 벼랑껏 전술을 써가면서 정말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자신의 허물이 자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문서를 구하고 그것은 구하고 그 다음에 윤리위해를 적극적으로 열어라고 하고 열렸을 때 윤리위해 자신이 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전략으로 한다면 이것은 본연을 위해서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조충열 기자님을 모시고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 문제점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대담 방송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님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그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수님TV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지금 슈퍼챗다나요? 이런 후원을 해주시면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방송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더 좀 더 폭넓게 많은 좋으신 분들을 섭외하셔서 네. 지금 있는 MBC보다 더 훌륭한 방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